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아침에 안심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. 덕분서쿨 도랑에 보면 환인, 환웅, 또 당군 할아버지들 모시놓은 삼존방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도행적덕이라는 방이 있는데 유황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를 모시놓고 우리가 가르침도 받고 본받은 삶을 안내받고 있습니다. 도행적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도를 행하면 덕이 쌓인다 하는 한자풀이 같은데 어떻게 도를 행하면 덕이 쌓입니까?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일 먼저 도행이란 도를 행한다 이런 말인데 그럼 도가 뭐냐?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겠죠?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는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도입니다.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도입니다. 덕분서쿨 버전으로 여러분이 도를 행한다 말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해 보면 자신은 공기 덕분에 숨쉬고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덕분에 농사 짓고 농사 지은 것을 도와준 덕분에 밥을 애써 먹게 되니까 오로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하고 덕분인 줄 깨달은 체험으로 행위를 할 때를 도행이라 하는 그리 늘 덕분인 줄 알고 고마운 표현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뭘 주지 하면서 자연히 살게 되니 그의 덕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.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두가 덕분이라고 하고 행하니까요. 뭘 했을 때 내가 했다. 내가 한다. 이런 것이 아니라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하고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하고 도와준 덕분에 또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또 살아가는 행위, 도행입니다. 그리고 전체와 나가 연관되어 하나이라서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라 당연히 전체에게 하는 일들이 내 일이다 하고 하는 것이 도행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했다는 상의 없이 함의 없이 하는 것이 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깨달은 자는 묵묵히 감사하고 보답하고 고마워하는 행을 한 발 한 발 지금 여기에 있는 인연에게 소중히 하면서 행위를 하고 또 고마움의 표현을 내가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는 행위도 하고 또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행위를 하는 무심일상 삼매가 도의 행위입니다. 즉 도행입니다.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덕이 쌓이게 됩니다. 왜냐하면 늘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내 주위에도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나를 늘 사랑하는 행동을 옮기니 그걸 본받아서 사람들이 하게 되고 길을 지나가더라도 저 가게가 내가 운영하는 가게라는 생각이니까 저 가게도 잘 되라고 늘 안내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어디든지 페이스북이든지 다 또 다른 나에게 도행을 할 수 있도록 늘 덕분 철학을 안내하는 이런 것이 덕을 쌓는 행위라서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했지만 이 지구가 상대 세계니까 내가 또 다른 나한테 즉 상대에게 했다 해서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 주었을 때 나에게는 덕이 쌓이고 직접 내가 한 것은 복이 되고 그래서 복과 덕을 함께 아우려서 덕이 쌓인다 하고 표현을 했던 단어입니다.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상이 없는 행위는 공덕이 되니까 단지 덕자 하나만 써갔지만 거기에는 복덕과 공덕이 포함된 단어다 이렇게 넓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